최종적인 말단 맨홀에서 우수관이도 하수관이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땐 두 개가 쭈이 됐을 것 같은데 시골을 해봐야 우수관이 저기 있는데 이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깊다 보니까 여기서 못 나가서 식당으로 지금 비만 오면 이렇게 범람을 한다고 하네요 너무 심각하다 여기서 못 나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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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